후포항 후포항입니다 어선이 되게 많아요 바닷가도 괜찮은데요 잔잔하고 와 좋아요 멋집니다 여친이다 이거 갖고 있는게 맞지않아? 아니 없어 필요없어 오 금문교가 있어요 금문교가 많지 않습니다 올라가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만들어 놨어요 정말 한번씩 꼭 와봐야돼 와 여기 보이는 후포항 전경 엄청나지 않습니까? 어제 비가 와서 빗물 청소를 하셔야 된답니다 놀라운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저 예전에 후포리 최구대 갑부가 사시던 곳인것 같습니다 여기 딱 요만큼이에요 와 저 안쪽에 저기 보세요 저기 마당이 그냥 자동차 열댄 들어가겠어 대박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어머 흔들려요 소여 고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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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군인 고운 자 가봅시다 동백꽃 필름으로 찍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그리고 적산가옥거리 이 정도면 전형적인 적산가옥인데요 왼쪽은 아니고 오른쪽만 동백꽃 의상 체험수도 있네요 유희장이었대 여기는 뭐 손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기가 동백 서점인가봐요 오케이 배 딱지가 위로 좀 올라가게 좀 해보세요 뭔가 전문가의 성격이 와우 전문가예요 전문가 만두는 그냥 전문가의 흠집이 너무 좋아 별로 안 좋아 아무것도 안 좋아 야동 공기천장을 시작합니다 울쑥도가 보입니다 우와 어 여기는 역시 물이 있네